오늘 한파가 잠시 주춤하면서 주말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이 많았습니다. 잠잠했던 미세먼지 농도가 좀 짙어진 게 아쉬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모처럼 풀린 날씨에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눈녹은 바위산 꼭대기에서 밝은 표정으로 힘차게 손을 흔듭니다. 풀린 날씨에도 여전히 두껍게 얼어붙은 강 위에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얼음 낚시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썰매를 타며 겨울을 만끽했습니다. 수직벽에 아슬아슬 매달린 모습을 보는 관중의 손에는 어느새 땀이 절로 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 종목에 선정된 아이스 클라이밍 대회에서는 세계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서로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도심에서 주말을 즐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친구와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가고 속도를 내려다 넘어져 엉덩방을 찢기도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맨날 학원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와서 스케이트 타니까 정말 스트레스 해소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전부터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나쁨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미세먼지 농도도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